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부전 위험 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심실 이완장의 위험도가 최대 3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은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과 좌심실 이완장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리기 등 고강도 운동을 하루 1시간씩 주 3일 이상 하거나 물건 나르기 등 중간 강도 신체 활동을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할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보다 좌심실 이완장의 위험도가 각각 36%, 16%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운동이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동맥의 부하를 낮추면서 심부전 예방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런 연관성에 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